원리영상 종이로 만든 의자 짜잔! 종이로 의자를 만들어 앉으면 되지! 우와! 그런데 종이로 만든 의자는 우리가 앉으면 무너지지 않을까? 헤헤! 걱정 안 해도 돼! 한 곳으로 오는 힘이 여러 곳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힘의 분산이라고 해 아무리 큰 힘이라도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 작게 되지 종이로 만든 의자지만 힘이 분산되어 우리가 앉아도 끄덕없어 우와! 정말 의자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네! 신기하다! 내가 여기 앉아서 밥 먹을게 내 의자인데 제맛! 그럴 땐! 사랑해주서 내 의자 내 의자 내 의자 내 의자 아멘